놀랄 일이 그것만은 아닐 텐데. 고윤아. 원래 그렇지 않나? 나도 결혼해보니까 그렇더라고. 결혼 전에 천사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알고보니 악마였더라. 아주 서프라이즈 놀랄만큼. 너도 각오하는 게 어때? 결혼 전에. 네 결혼이 그렇게 된 건 안 된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. 혜미만 해도 레오 씨랑 얼마나 잘 사는데. 부부가 사이좋게 잘 사는 방법은 하나야. 서로 절대 비밀을 안 들키는 것. 안 그래 혜미야? 안 그래야 레오 씨? 아 맞다. 깜짝 놀랄 비밀. 제이 넌 전화받느라 못 들었지? 재혁 씨한테 딸이 하나 있대. 4살 자리 딸인데 이름도 이뻐. 나나. 나나 맞지? 어. 나. 나? 딸 이름이. 나나야? 축복해줘 제이야. 나. 정말 결혼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결혼과 동시에. 예쁜 딸도 생기고. 고마워요 재혁 씨. 그렇게 예쁜 딸 갖게 해줘서. 내가 더 고마워요. 나나 엄마가 되어줘서. 가자 이제. 그만하고. 애 엄마는? 애 엄마하고는 합의된 거야? 네가 엄마 하는 거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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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